자,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아버지 계세요? 아니요. 이혼. 그러니까 이혼 가정인데 아버지 지금 계시냐고. 사랑은 계시죠. 사랑은 계시죠. 그렇죠? 자, 우리 아버지를 들여다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조금 뭐냐면은 이게 생각이요. 가정적이상은 못돼요. 맞아요. 그래서 당신은 활량이야.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셔야 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은 이 가정에 충실하지가 못하셔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되게 고생스러우신 분이고. 맞아요. 고생을 스스로 고생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입니다. 맞아요. 애살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 자식에 대한 애착도 강하시고. 그러다 보니까은 너무 상반된 두 부부가 만나서 자식을 낳았으니 이게 이 가정에 올바르게 갈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은 이혼을 하신 게 우리 엄마는 차라리 잘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바뀌실 양반이 아니고 타고나게 그렇게 타고나신 분이. 지금도 혼자 사시면서 아주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시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뭐 가정에 대해서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가 자식한테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 이혼을 못하고 그러면 본인들한테 오히려 더 안 좋은 기억밖에 없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혼을 하신 게 맞아요. 우리 엄마가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혼을 했다더라도 왜 부모가 이렇게 자식한테 책임이라든지 기본적인 책임은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각자 하면서 아빠랑 엄마 자식들은 엄마한테 크지만은 아빠한테도 왕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집도 요즘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될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 인생이 2순위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해. 음. 네. 그거를 원망하거나 뭐 그걸 아빠 탓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당신은 그렇게 생겨먹게 그렇게 타고나신 분입니다. 누구도 못 말려요. 맞아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키웠고.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 친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너무 귀하게 키웠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몰라요. 음.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 엄마가 고생이 너무 많았다. 우리 엄마가 고생하면서 너희들도 너무도 고생 많았다. 뭐 남매야? 아니요. 자매. 자매야. 이 자매도 너무 고생이 많았다. 그렇다고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무 애착스러워 자식한테.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답답해. 네. 맞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우리 엄마가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말을 안 들어줄 수는 없고. 맞아요. 들어주려고 하니까 나는 너무 답답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피곤해요. 언니가. 진짜 피곤해요. 맞아요. 그게 되게 힘드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자고 내가 뭔가를 해볼래도 엄마 선에서 자꾸 커트가 되니까. 맞아요. 우리 엄마는 너무 걱정만 너무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되겠나. 그게 위험하다. 안 된다. 언니는 다른 지역이라도 가고 싶고. 네. 어? 좀 벗어나고 싶은데. 우리 엄마는. 항상 좀 극단적이니까. 그러면 너무 걱정만 많이 하고 막 생각이 너무 많고 막 이러니까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엄마한테서 좀 독립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언니가 조금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언니가 펼칠 수 있는데 이 독립이 안 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독립을 하려고 하면 우리 엄마가 죽는다고 하니까.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엄마가 난리가 나니까. 죽는 신용까지도 하니까. 언니가 진짜 반항을 하게 되면 죽는 신용도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응.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한 번은 집을 뒤집어 놔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렇지 않나요? 뒤집어 놔야 돼요. 제가 충분히 지금 뒤집어 놓은 상황이 아닌가. 아직도 우리 엄마는 포기가 안 되는데. 응. 그리고 지금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따로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 뒤집어졌겠네.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애기가 있고. 그런데 지금 온 것도 제가 이혼을. 그건 내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따로 살고 있죠. 지금 나왔잖아. 그치? 네네. 이미 뒤집어진 상황이에요.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우리 엄마가 결혼을 반대를 했을 거고. 응. 그리고 우리 엄마는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분이라서. 언니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심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해도 가족이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돼서 거기에 오는 스트레스도 되게 많았을 거고. 그런 걸로 해서 서방 신랑이랑도 다툼도 많았을 거고. 언니가 스트레스를 서방한테 덮은 것도 있고. 또 신랑은 너무나도 눈치 없는 사람이고. 네. 뭐래 들어 너무 둔해요. 네. 그러니까 언니가 신랑을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 악값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다 가르쳐야 되고. 맞아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능력적인 부분에서 봤을 적에 언니가 만족도 안 되고. 성실은 해요. 네. 맞아요. 아주 성실해요. 네. 성실한 사람은 많지만은 그 성실함이 조금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영악하다 그래야 되나. 이제 미래에 대한 이런 설계도 좀 어느 정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돈만 벌어오면 되는 사람이에요. 언니 신랑은. 돈이 뭔지 모르니까. 돈만 벌어오고 열심히 직장만 다니고 하면은 그게 단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응. 근데 결국은 언니는 언니 마음대로 할 거잖아. 네. 그래요? 맞아요. 신랑은 죽어도 언니 마음대로 했잖아. 마음대로 했는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라서 언니가 힘든 거지. 맞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신랑도 자기 고집도 있고 또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건 또 많고. 가정을 가진다는 꾸린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언니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준비가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이라든지 가장으로서의 역할. 육아의 분담. 네. 이런 부분이 되게 미흡할 겁니다 아마. 네. 그렇죠? 네. 더 크게 마음대로 먼저 낳아서 어떡해. 그럽니까. 엄마는 이혼하지 말라 그러죠. 네. 그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어쨌든 저의 성격을 아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그렇죠? 네. 어떻게든 끝까지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데 이 이혼도 결국은 언니 하고 싶은 대로 하겠네. 아 그래요? 신랑이 바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서 언니가 마음 내려놓고 살 것도 아니고. 네. 언니 마음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럼 뭐 무당한테 물어보고 뭐 있노? 아니요. 그러니까 과정 중인데 거기서 이제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될지. 일단 이혼을 하긴 할 거예요. 오늘 할까 내일 할까 문제인 거지. 이혼을 할 겁니다. 두 사람은 어차피 부부의 백년회로가 되기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이게 작년 7, 8월 달 넘어오면서부터. 7, 8월 달 넘어오면서 사건이 자꾸 커지고. 서로가 감정 싸움이 굉장히 커졌을 겁니다. 네. 안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7, 8월 달 넘어오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감정 싸움이 굉장히 고리 깊어졌기 때문에. 네. 뭐 되돌아가기도 힘들고. 네. 그리고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올해 이혼을 해서 이혼 도장을 찍는다 하더라도. 두 사람 부부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들기 많아요. 아이 때문에 뭐든. 네. 이혼 도장만 찍었다는 것 뿐이지. 굳이 부부 관계는 계속 한 집에 산다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적으로 이 두 사람이 정말 이별을 하거나 정말 이제 인연이 닫아서 부부간 인연이 닫아서 깨지는 시기는 3년, 4년 정도 뒤에가 돼야 될 거예요. 아. 그 전까지는 뭐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계속 왕래를 대고 이건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언니도 마음 정리가 그렇게 다 된 게 아니고. 맞아요. 신랑 분도 확김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네. 확김에 자기 고지 못 꺾어서. 네. 맞아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끝인 건데 끝까지 지가 잘못했다고 소리를 안 해. 네. 언니는 숙이는 걸 보고 싶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인정하는 걸 보고 싶고. 네. 이 사람은 그 인정을 하기가 쉽고 자존심에.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해가지고 확김이 지금 이제 확김이다. 지금 이 사람들. 그런데 바뀌어지지는 않고 확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끊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3, 4년 정도 부부 간의 관계적인 부분이라든지 한 살림을 산다든지 이런 거는 계속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신랑이 돈 저지를 했어? 돈 저지요? 돈. 돈. 돈 가지고 실수를 했어?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닌데 언니는 왜 자꾸 돈도. 이 신랑은 돈돈거려. 돈에 대한 압박 강박? 그런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남편. 신랑이? 네. 신랑이 자꾸 돈돈돈거려. 네.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컸고. 그렇지. 아니 돈이 뭐 빚이 다 자빠져가지고. 이게 뭐 돈 큰 실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잔푼 하나에 돈돈돈돈돈거리니까. 맞아요.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네. 애를 키우면 당연히 돈이 나가야 될 것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입을 대니까. 맞아요. 언니는 언니는 대로 스트레스 받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돈돈거린다고 해서 돈을 많이 모은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요. 뭐 통장이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만큼 이제 돈돈거리고서 알알이 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돈을 좀 모아놨어야 돼. 너 모아놓은 것도 없으면서. 네. 자꾸 돈돈거리니까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와서. 이제 이 시경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 것도 있고. 원래가 쫌생이에요. 맞아요. 원래가 쫌생이에요. 원래가 잘 삐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눈치 없고. 네. 잘 삐지고. 원래가 쫌생이야. 이거는 타고난 천성에게 되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니 그게 싫어서. 내가 그러잖아요. 언니는 언니가 그걸 포기할 생각 없고. 인정해주고 내가 이해해주고 살 생각은 없어. 언니도. 이 사람도 바뀌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오늘 이혼하냐 내일 이혼할 차일 뿐이지. 이혼은 하실 거라고. 근데 올해는 이혼 도장은 찍겠지만. 확실하게 확 찢어지는 거. 3, 4년 정도 뒤가 될 거야. 애기 때문에라도요.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내가 보는 미래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엄마는 너무. 우리 엄마. 아시다시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와는 감정적인 독립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도. 그럴 때에서. 엄마랑 인연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 엄마를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엄마가 고생하셨고 했기 때문에. 엄마를 어느 정도 인정도 해주셔야 되고. 엄마를 돌봐도 줘야 되고. 엄마를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해야 되지. 하지만 결국에는 언니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엄마에 너 맞춰서 살아가지는 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아시겠죠. 또 저의 또 금전운이고. 금전운이요. 일단은 우리 언니는 돈 버는 시기는 아니야. 직장을 가질 수 있고. 7, 8월 달. 올해 6월 달. 6월 달 이후로는 직장도 들어있어요. 직장도 들어있고. 어느 곳에 내가 근사한 직장이다. 어떤 직업이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잠시 잠깐 임시직이라도. 내가 어느 곳에 소속관까지는 없어도. 일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6월 달 이후로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서라도 일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 조금. 그래도 내가 직업이라든지. 딱 안정이 돼서 앉혀지는 시기는. 내후년이 돼야 될 거예요. 내후년. 내후년 전에는 언니도 이것도 경험해 오고. 저것도 경험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내후년 정도 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직업군이 소속이 되고. 소속이 돼서 안정적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돈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건. 내후년이 되어야 된다. 올해 내년에는. 그래도 이렇게 이럴어럴 알바식으로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잠깐 잠시 가서 일을 하든. 그렇게 해서 경제활동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럼요? 아시겠죠. 한 가지만 여쭤봐도. 제가 이제 이혼이 되고 나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혼은 아니고 연애로서라도. 네, 만나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인 사람이 저랑 잘 맞는지. 어떤 성향에 맞는 사람이 궁금하다고? 그거는 만나봐야 알겠지. 그런 성향을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언니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띠가 잘 맞는지. 띠 이런 건 없어요, 언니. 띠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띠가 나랑 맞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타고난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양띠라고 하면 양띠가 성향이 다 똑같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띠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언니 자체적으로 연애 운이 있는 시기는요. 연애 운도 내후년에 들어있어요. 내후년에. 내후년에 들어있고. 그 이후로도 쭉쭉쭉 계속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언니가 정말 가정살림에서 차리나. 언니 가정살림을 또 차릴 거예요. 제가요? 네. 가정을 또 꾸릴 겁니다. 30대 후반, 중후반 넘어가면서요. 빠르면 30대 초반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30, 30, 30, 8 이후로 가정을 꾸리는 건 괜찮아요. 30대 이전으로 가정을 꾸리면 꾸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전에 있어요. 30대 초반에 있습니다. 지금 몇 살이야? 25살. 25살. 좀 아까운 언니가 똑같아. 자, 30대 초반에도 꾸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가정을 꾸리면 안 되는 가정입니다. 알겠죠? 네. 38 이후로 꾸리는 가정은 그래도 안정적이게 할 수 있고 내가 100년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지만 38 전에 꾸리는 가정은 못 가요. 또 이혼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것만 명심하고 연애는 얼마든지 하세요. 아시겠죠? 네. 됐어요? 네. 네.